안녕하세요. 이번에 46회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한 27살 박근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현강을 들었던 학원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찍고 있는데 합격자 신분으로 다시 학원에 들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합격자 발표를 이번에 취업한 회사에서 다 같이 봤었는데 그때 제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보험설계사 영업조직에 잠깐 보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접한 기회였지만 그때 보험이 적성에 맞는다고 느꼈고 그런데 보험에는 재밌었지만 영업은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육안 업무인 손해사정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알아보고 이거다 싶어서 바로 준비하려고 퇴사하고 공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공부할 때 인강을 보통 많이 보는 편인데 그거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연히 그 업계에서 1등을 하는 곳에서 듣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싶어서 인스티비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아서 바로 고민 없이 여기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학 교수님이신 김유나 강사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의학이 되게 포괄적이고 넓은 과목인데 보상의학이라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범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준 교수님께서는 책임근제는 계산 비중이 되게 높은 과목인데 그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기출 문제와 예제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다 다뤄볼 수가 있어서 사례 문제를 준비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산보험 윤금옥 강사님께서는 되게 밴드도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진심이신데 수험 기간에 가장 힘든 게 또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윤금옥 교수님한테 그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그 자료들을 잘 숙지를 하면은 재산보험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모르는 게 나올 걱정이 없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강사님인 박세원 교수님께서는 답안지 틀을 좀 나눠주시고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만 잘 숙지를 하더라도 한 30, 40점짜리 사례형 논문형 문제가 나와도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1차도 당연히 인강을 들었었는데 윤종길 교수님이랑 보험업법은 다른 교수님께도 들었었지만 1차는 저는 남들보다 길게 4주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1차를 떨어지면 2차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긴장을 많이 해서 1차를 남들보다 길게 수험기간에 가져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60점만 넘으면 되는 부분을 92.5점 이렇게 받으니까 약간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4주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 3주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강의 잘 듣고 복습 잘 하시고 기준 문제 잘 풀어보면 무리 없이 저는 대비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전 과목을 조금씩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2시간씩 공부를 하면 한 과목만 하면 질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환기하고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자 아무래도 지루하지 않게 공부하려고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또 쓰는 게 중요한 시험은 맞는데 너무 쓰다 보면 시간에 비해서 아웃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쓰기보다는 후반부에는 많이 읽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를 때는 많이 써보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숙달됐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저는 회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현강을 수강을 했었는데 문제풀이반부터 수강을 했던 것이 저의 합격에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다 보면 주말에는 또 공부도 하기 싫고 의지가 약한 편이라서 강의도 많이 밀리고 그랬었는데 현강을 들으면 주말에 강제로 16시간씩 강의를 듣게 되니까 강의가 밀리지도 않고 또 평일에는 그냥 온전히 내 학습만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업수험생활을 했었는데 전업수험생활을 하면 사실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자도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고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졸리면 자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데 컨디션에서는 전혀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하니까 당연히 효율이 잘 나왔고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청심환을 두 개를 가져가서 오전에 하나 먹고 오후에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현강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46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내 실력을 좀 믿고 몰입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더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차로 붙은 건 아니지만 나름 시행착오도 많이 해봤고 그런 경험에서 여러분께 작은 팁을 드리자면 기본 이론을 좀 단단히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이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뒤에 나오는 선행테마나 문제풀이 모의고사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기본 이론 열심히 되도록이면 배속 안 하고 들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저는 현강을 개인적으로 저는 현강에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현강생들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고 여러분도 시간이랑 그런 걸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현강 듣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자격증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쪽 업계에서 취업도 해보고 좀 보고 듣고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실제로 가성비가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되시고 이쪽 업계에서 좋은 커리어를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험기간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드리고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귀찮게 많이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교수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고 이렇게 인터뷰 찍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배 수험생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저처럼 인터뷰 영상 촬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다시 한번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 music 감사합니다.